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스방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노스방 tv 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활동 소비 회복을 돕기 위해서 전시 공연 영화 실내 체육시설 프로 스포츠 숙박 소비 할인권을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할인 폭도 크고 또 알고 계시면 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어 어디에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첫번째로 박물관 할인입니다 온라인 예약시 관람권 가격의 40%가 할인이 되며 1인당 10매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문화엔티켓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번째는 미술전시 할인입니다 온라인 예약시 최대 5000원까지 할인이 되고 예약처별로 1인당 4매까지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구매시에는 최대 3000원까지 할인이 되면서 1인당 6매까지 구매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문화엔티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연 할인입니다 온라인 예약시 1인당 8천원까지 할인이 되고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 통합 1인당 2주마다 최대 32,000원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의 온라인 예매체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영화 할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시 1인당 6천원 할인이 되고요 주당 1인 2매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복합상영관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시에 적용이 되고 이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 예매할 시 즉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예 다섯번째는 실내체육시설 할인입니다 민간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이상 사용시 3만원을 환급을 해주고요 이거는 선착순으로 100만명까지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타 3만 체육쿠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섯번째는 프로스포츠 할인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프로스포츠 입장권에 50% 최대 7천원까지 할인이 되고 회차마다 한 아이디당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신청은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예매처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섯번째는 숙박 할인인데요 온라인 예약시 숙박료가 7만원 이하면 2만원이 할인이 되고요 숙박료가 7만원이 초과하면 3만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할 곳은 국내 50여개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를 알아보려고 하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일곱번째 여행 할인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국내 여행 조기 예약 승결제 시 40% 할인이 되고 최대 16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공모에 선정된 국내 여행을 알아보려면 투어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고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문화생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위의 분들한테 공유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노스방TV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정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뭐 시간나면 눌러주시면 되구요 예 중요한건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새로 올린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개중에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또다른 내용으로 신속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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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